안녕하세요 오늘 이벤트 추첨 결과 발표날이죠 오늘 편집 없이 원본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이 더듬거릴거에요 평소에 편집을 많이 하는거에요 일단 지금 오늘은 일요일이고 12시에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준비가 늦어서 지금 미리 접어놓지를 못했거든요 참여인원을 다 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같이 세어볼게요 그래서 하면서 같이 세어볼게요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도 자기 이름 있었으니까 참여 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댓글을 그 정도 달아주시면 그렇게 확인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보이게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태이라는 이름이 아이디가 두 명이 계셔서 이미지가 어떤 걸로 되어 있었는지 해서 구분을 했어요 제가 지금 숫자를 안 세고 있는데 대략 한 50분 정도 참여하지 않았나 죄송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오늘 늦잠을 자서 어제 밤에 잠을 좀 못 잤어요 죄송해요 조금 빨리 접어볼게요 좀 빨리 접어볼게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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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벤트 문구 제대로 안 적으신 분들은 이벤트 지금 여기 제외된 거예요. 다음에는 꼭 문구 정확하게 적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추천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이불에 님. 완두콩 님. 딸기 우유 님. 김유정 님. 릴리엣 님. 기타 등등 님. 이상 여섯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이템은 랜덤 발송해 드릴 거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 추첨 영상 고정 댓글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성함, 그리고 당첨된 아이디,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전화번호는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되는데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적어주시면 나중에 택배가 유실됐을 때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있으면 더 좋긴 해요.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전화번호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 2천명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끝났고요. 좋은 주말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이벤트는 구독자 3천명이 되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템을 또 이범처럼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릴 테니까 투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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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